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문재인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7월 27일자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원지사는 내 집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난 집값은 결코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과 아울러서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은 노후준비 이상의 의미를 지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자가수요를 털어막고 유로처럼 공공임대주책을 대량으로 공급하자는 그런 주장만 되풀이고 있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진단하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희룡 지사의 말에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이란 그런 방향으로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크게 방향 수정하지 않으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존립 자체의 기반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과연 문정부가 기존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나 노선을 변경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을 수 있을지 또 제시할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폭등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 폭당, 공급 억제, 대출 억제라는 세 가지를 기본으로서 집권 3년 동안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중위가 기준으로서 55%를 급등시켰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94% 급등, 이명박 5년 동안 13% 하락, 박근혜 4년 동안 27% 급등 순서로 최악의 성적표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은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가 왕승할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파격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 공급 확대 방안이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인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정이 없다면 부동산 대책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항의 시위나 그 다음에 조세 불복 및 조세 저항운동은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주택 공급에서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선택하였던 정부가 이명박 정부이고 그 결과 재임 기간 동안 13% 정도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첫 해인 2008년 9월부터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실시하게 됩니다. 서울 강남 끝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서 내곡동과 세곡동에 시시의 절반 수준의 아파트를 2012년까지 총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준위가 했습니다만 당초 목표만큼은 완공하지는 못했지만 2012년 첫 입출을 시작해서 강남 집값을 잡는 데 상당한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명박 정부는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도 대단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재임 시절에 시작한 뉴타운을 본격화해서 언평과 기름, 왕십리, 아현뉴타운 등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완공했고 이것 때문에 2010년도에 3만 3825가구에 불과했던 서울 입주물량은 2014년도에 5만 1452가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값 안정의 바탕으로 규제 완화를 아주 야멸차게 시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투기지역을 전면 해제했고 양도세를 한시조로 가면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었습니다. 2010년은 대출기도 대폭 품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도 현재가 더욱 어려운 것은 현재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는 풍부한 유동성 공급과 저금리가 상당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보면 한 달 만에 약 35조 원 정도의 통화량 공급이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금이 바로 가능한 광희의 통화량 M2 같은 경우는 무려 3053조 9천억 정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1986년 이후에 증가폭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이 작업은 언제든지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가격의 폭등과 주식시장의 그런 선전에는 유동성 공급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사인을 시장에 계속적으로 제공하면 이것은 곧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35년간 주택개발사업자로 활동해온 김성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사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훨씬 더 부작용이 낮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배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값 폭등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 숫자보다 공급이 적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수요만큼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시장물리입니다. 그런데 수요는 원하는 지역의 원하는 품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그곳이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는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올라갈 것이란 계산에서 사지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전세를 택하지 무리하게 집을 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총종합하면 앞으로 한국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는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이런 처절한 반성 위에 정책의 방향과 노선과 정책의 물꼬를 털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패의 수렁 속에 빠져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통절한 반성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공급대책안도 과연 공급대책안다운 대책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스럽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력을 진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명구가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의 원성을 이겨낼 수 있는 증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겼다고 박탈감을 당한 사람들의 원성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증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tv입니다. 한 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